여성전용 권총 케이스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을 보고 권총 악세사리 회사들은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이상 쥐어짜도 안 나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애슐리 세실리아 카스타네다 씨입니다. 카스타네다 씨와 그녀의 친구 가브리엘 가르시아 씨는 월요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의 와코 지역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걸려 차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후 경찰들이 그들의 차량을 수색했고 필로폰 2.7g이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수색을 계속 진행했으며 필로폰 29.5g과 카스타네다 씨의 가방에서 저울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이 커플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로 가는 길에 카스타네다 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에 총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동굴을 조사했고 권총 한 자루를 그녀의 동굴에서 빼내었습니다. 이 권총에는 총알이 하나 들어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증거로 수거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축축히 젖어있던 이 권총 야무지게 깨끗이 닦았겠죠? 카스타네다 씨는 필로폰 소지 혐의와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카스타네다 씨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